대각선으로 빠져나가는 스트로크 연속 두번치기에 도전합니다 자 앞에 있는게 뭐라고 했죠 여기가 대문을 항상 지나가야 돼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나가면 좋겠지 앞에 하나를 쳐야 되니까 뭘로 쳐야 될까 대문 지나간다 꼬케 시작 꼬케 꼬케 토 그 다음 뭘까 대문 빠져나가자마자 턴 해서 메다리로 치면 되겠습니다 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대문 오케이 빠져나가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 꼬케 꼬케 쳐 꼬케 꼬케 턴 쳐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꼬케 꼬케 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걸어가는 방법도 있지 왼발 오른발 또 뭘까 걸어가도 돼 걸어가서 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친다면 항상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대문에 돌아야 돼 알겠지 자 바꿔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서 하실 때는 백핸드가 필요하다 했지 네 좋아요 자 가운데 서서 무슨 발이 오른발에 향해 해야겠지 섰어 엄지를 쳐야겠지 엄지 치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꼬케 꼬케 턴 치고 자연스럽게 걸어오면 되고 걸어가는 방법도 있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락 고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때 손가락이 중요해서 엄지와 검지가 필요하다 엄지 나 뭘로 봐야 돼 벗다 벗긴 오케이 걸어가고 꼬케 쳐요 한 해배지 더 곱게 곱게 펀쳐 라켓 들고 하면 치고 곱게 곱게 펀쳐 알겠습니까? 걸어가는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발바꿈 알겠지? 뽑아겠습니다 하나 발바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어 다섯 와 잘한다 왔어 왔어요 오케이 인생샷 인생샷 십니까 셋 왔어요 왔어요 첫번째 여덟 이럴 가방 오 이인 건지 왔어 여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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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